으아.. 러온이 형 내 말은 뭐냐면 이거 드세요 이거 나 무슨 말이냐면요 3층에 그냥 드론 한 명만 드론만 그냥 쭉 앞쪽까지 던지고요 뒤에서 그건 이제 3층 사람들이 돼 내가 사다리 타고 드론 올라가다 훈이 형 그러니까 한 명만 가야죠 한 명 3층 왜왜왜 여기 문 뚫린데 조금 뒤쪽에 이거 봐가지고 여기 불탑니다 들어오니까 게임 끝나고 저 젠강 많이 드릴게요 이거 냉장고 또 러빙 한 명 냉장고? 아 죽어 싯다 칸 네 덜 뚫어놨어요 이제 지나갈 수 있겠네 짝건 없어 우리 뭐야 나 지하 쪽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내 필러지 있나? 내 배소리 아냐 그 따는거 보니깐 영향이 이쪽으로 많이 와요 어 뒤쪽으로 가고있어 내 머리 위쪽 소리 내 머리쪽 소리 위쪽에 소리 엄청나게 나 두명이상 지하죠? 아냐 지하가 아니라 위쪽에서 소리 엄청난다고 지하쪽 지하쪽에 있어요 지하쪽에 두름도 찾았어요 조심 지하 앞에 깨졌어요 텐테리어 조심해라 계단 볼 때 조심해 지하 앞머리 사운드 저 뒤로 아예 빠졌어요 여기 여기를 뚫어놨었어야 했는데 없음같아 지하 위에 두명 찍힌다 앞에 온다 기병이 형 계속 봐주고있죠 어 봐주고있어 올라오는데 화물칸으로 뺀다 한명 화물칸으로 뺐어요 3층에 있냐? 3층은 모르겠어요 3층 찍어볼게요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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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봤을지도 몰라요 기력이 형 야 너 조용히 이제 올라온다 온다 온다 볼 비가 내 전화 내 주방 부쳤다 쓰러운데 불빛 있어요 불빛 있어요 형 불빛 밑에서 지하에서 쏘는데 어.. 어.. 저 시작할게요 1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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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 온다! 야! 오른쪽 바이드! 어디가! 환불칸! 왼쪽에 하나 있어! 왼쪽에! 그냥 쏴! 시스 일어나서 그냥 쏴! 그냥 쏘라고! 그냥 쏴야 돼! 2피! 2피! 1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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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온이 형! 제발! 저 침착하게 해줘야죠! 아니 침착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쪽 5초 남아서 들어올라 그럴 땐 들어올라 해가지고 제가 누워서 쐈잖아요 어? 이게 사람 생각이 달라요 이게 일 나면 제가 오히려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누워서 다 죽인 거예요 방금